전남 지역의 일부 병원에서 수련의가 사직사를 제출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전남도의회는 오늘 호소문을 내고 전남은 의료인력 공급이 어려워 필수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역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더 이상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의료현장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